일어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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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아무도 없느냐 일어놀아 아이고 향단아 밖에 오는 녀석이 숨 담뿍 쳐먹고 오늘 장마에 토닥끄는 녀석이 난다 아마도 너 아씨가 죽으려고 이제는 성규 조사기보다 발동을 치는가 어쩐지 밖에 좀 나가보고 하느라 누구를 찾으세요 지나가는 과격으로 너 마님을 잠깐 뵙자고 있어라 마님 지나가는 거림 피스던 사람이 마님을 잠깐 뵙자고 여쭤래요 청와분 내가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느냐 니가 가서 적당히 따부르고 내라 우리 마님이 적당히 따부르라고 그러네요 적당히 따란 말까지 다 들었으니 그러지 말고 나오시라고 여쭤라 마님 따란 말까지 다 들었다고 해서 나오시래요 그 사람인지 뭔지 몰라도 문 밖에서 죽던지 사는지 우리 마님 모르시다고 여쭤 여보시오 우리 마님이 문 밖에서 죽던지 살던지 모르신다고 여쭤래요 문 밖에서 죽여놓으면 내일 아침 초상질이 큰일이 아니냐 그러니 어서 그러지 말고 나오시라고 여쭤라 마님 큰일 났어라 그 사람이 문 밖에서 죽여놓으면 내일 아침 초상질이 걱정이라고 그냥 어서 나오시래요 저런 급살맞이니 아 눈치 없이 그냥 니가 오늘 말 가르마 죄다 꼬마치니 그 사람이 가건드냐 이 년아 저리 썩 들어가지 못해 그냥 못 치니 합김에 거리를 쫓으려고 나오는지 꼭 이렇게 나오던데 있었나 허허 저 거리나 불쌩 부르는 저 거리나 알심 없는 저 거리나 남은 부족의 성 내 성을 따우서 눈을 못 뜯었나 비신 숲을 길어요 부남 동료 따라다 금옥같이 길러내어 옥주다가 느어두고 병제에 평가기 때문이었는데 무슨 정황에 동냥! 동냥 없네! 어서 갈소! 어서 가! 어서 가! 어둑은이 망냥! 우리 장모가 망냥이요! 동냥은 보드나마 팩자 쫓잡게랑 격으로 구박줄무늬 밸밀려! 경색 우경 멸하니 자네 본지가 오랬세 새검인 투베커여 백발이 모두 아련이 되어 자네 이리 허허 말하니 새 새가 왔네 새가 왔어 허허허! 자네가 친정 날 몰라! 어휴! 고생장진 누구여! 해는 또 쳐부러지고 성부지 병부지 헌디 내가 자네를 알 수 있나! 내 성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가대도 날 몰라! 이거라니 햄말이여! 성아 한성 바! 저는 원하니가 원하니 건 줄 내가 알아! 공채인지 애 알겄네! 찾네가 찾네가! 공구멍질도 예수 없고 알림말림못도 있는 독분한 이할량이 아닌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그 속방 아닐세 그러면 자네가 누구야? 자네는 성만 있고 이름은 또 없는 사람인가? 장모 망명 우리 장모가 망명이요 장모 장모 장모라 해도 날 몰라 장모라니 장모라니 헤말려 장모 남몰대 오입쟁 밑을 안꼽고 너릅이라 내 딸 어린 춘향이가 개인 상대를 아니었고 양반 소방을 홀렸다고 공연님이여하여 문전을 지내면서 인사 한마디를 아니었고 빙글빙글 웃으면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한장 올 줄로 백신래 어서가서 어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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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글빙글 긁은이 망명 우리 장모가 망명이요 장모가 나를 부른다고 허니 꺼지 성명을 길러주세 서울 삼청동 사는 춘향 남부 이목녀 그래도 자네가 날 별라 진향 묻힌 이 말을 듣고 우르르르 달려들어 살이 목을 풀려 안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분명 이 명인가 어이 내가 분명 이 명이 있세 옳지 왔구나 우리 사이란게 반갑네 반가워 어디 주풍이 반가워 쑥 하더니 말은 여연이 있고 편지 입장이 돈 절기로 야속하다고 일렀더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한 알에서 떨어져 나 땅에서 불풍을 산다 하온이 다 기멍더니 구름 속에 쌓여왔나 풍이 대작더니 바람결에 날려와 추스런 만사 대기다더니 물이 깊어서 이제 와 뜨군전이라고 추절을 하면 이방이라고 안 이루어 오고 문 밖에 서서 죽어져만 하는가 들어 가세 들어 가세 내 방 안 들어 들어가세 저 사이 executive 기념 내 방대로 감사합니다.